새벽부터 궁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. 이 할미가 걱정을 했습니다. 용성을 물려주지 못할 아비라면 밟고 올라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?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. 애 하나 숨겨서 키우는 게 목우리 어렵다고요. 아무래도 권익관이 혈액을만 치유한 게 아닌데 집사옵니다.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.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, 왜 죽어야만 했는지 나와 함께 밝혀보지 않겠는가. 너의 경쟁을 지켜줄게.